이 피아노가 사실 영창 피아노라고 너무 적나라하게 적혀 있잖아요. 근데 저희의 컨셉과 무드는 19세기 유럽이나 19세기 러시아 컨셉이었는데 너무 그 컨셉과 맞지 않은 영창 피아노가 있었어가지고 저희가 촬영 내내 굉장히 웃으면서 촬영을 했었거든요. 이거를 CG로 어떻게 지우지 못하냐면서 막 아 이 영창 때문에 너무 오게티다 이런 말도 했었고 근데 다행히도 포토 엽서나 제 앨범 굿즈에는 다 영창을 지워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. 이게 약간 저는 조금 오게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 옆에 스태프분들도 웃고 계신데 그랬던 이야기. 이 씬이 너무 예쁘게 나왔죠. 이 씬이 거의 첫 씬이었어요. 두 번째 촬영이었나 첫 씬이었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. 그래서 막 드레스도 급하게 입고 그날 제가 또 렌즈를 안 사와가지고 저기 메이크업 해주신 세연 언니가 강남 오렌지에서 렌즈를 막 급하게 사가지고 찍었던 씬이거든요. 사실 렌즈를 세 가지 정도 샀는데 너무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밖에 못 끼고 촬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너무 예쁘게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이 검정색 드레스 입고 찍은 씬은 사실 세연 언니가 메이크업 했을 때 체를 했었어요. 너무 심하게 체를 했어서 마지막에 계단을 올라가는 씬이 있었거든요. 이 블랙 드레스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씬이 있었는데 실핀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막 컷을 못 쓴다 쓴다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도 컷 편집 때 그 부분만 잘라내서 써가지고 이 씬도 굉장히 예쁘게 나온 되게 흑화한 안나처럼 나와서 너무 좋았습니다. 그리고 사실은 이 드레스 입고 찍은 씬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에 제가 너무 텐션이 올라가서 막 체스를 뒤엎는 씬도 있었고 사실 체스를 뒤엎는 씬도 있었고 막 제가 엽서 같은 걸 날리는 씬도 있었어요. 근데 막상 컷 편집할 때 보니까 너무 이 뮤직비디오 무드화 받지 않아서 다 버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씬도 제 얼굴이지만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사실 제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제 뮤직비디오를 위해서 카메라를 사신 건 아니겠지만 여기 대표님께서 뮤비 촬영해주신 대표님께서 또 씨네을 사셔서 그 씨네으로 촬영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죠. 그리고 제가 처음에 기획안을 썼을 때 앨범 기획안을 썼을 때 분위기가 약간 뿌옇으면 좋겠다. 막 계속 노란색이었으면 좋겠다. 약간 좀 천국으로 가는 듯한 느낌이었으면 좋겠다 했었어가지고 컷 편집할 당시에 대표님과 제가 주님의 힘을 계속 빌려서 막 편집을 하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. 그 주님의 힘이라는 것은 프리미어 프로 안에 굉장히 뿌옇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. 막 그걸 계속 제가 집어넣어 달라고 해서 대표님이 옆에서 계속 와 주님의 힘을 빌리자 주님의 힘을 빌리자 이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사실 이 씬은 컷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. 너무 예쁘게 나왔죠. 이 씬의 또 드레스가 굉장히 싸게 산 드레스거든요. 가성비 있게 잘 나온 씬이다. 이 기도하는 씬 이 기도하는 씬을 또 제가 꼭 기도하는 씬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스튜디오 내에서 사실 굉장히 구석진 공간에 천사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천사상 앞에 뭔가 기도를 하는 씬을 찍었는데 생각외로 너무 잘 나왔죠. 그때 당시에는 너무 구석이고 해서 아 잘 나올까 했는데 너무 잘 나왔고 이 미사포도 제가 쿠팡에서 2만 원 주고 로켓 배송으로 시켜와가지고 급하게 촬영했던 씬이고요. 이 정말 1초 나오는 춤추는 씬 있잖아요. 이렇게 도는 씬 춤추는 씬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회전을 하는 씬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어떻게 촬영을 했냐면 정말 웃겼습니다. 한 세 바퀴를 슬로우 모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저는 정말 빠르게 돌았어요. 그냥 제자리로 계속 돌았는데 세 바퀴 정도 엄청나게 빠르게 돌면서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. 코끼리코 열 바퀴 돈 것처럼 너무 어지러워서 막 철푸덕 쓰러졌었거든요. 제 앨범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앨범 포토북 안에 이렇게 철푸덕 넘어져 있는 씬이 있어요. 그게 연출된 씬이 아니라 너무 돌다가 어지러워서 토할 것 같아서 이렇게 탁 쓰러졌는데 마침 사진이 너무 잘 나온 거예요. 그래서 그 씬이 B컷으로 포토북 안에 들어가게 되었었습니다. 정말 이것도 많이 쓰고 싶었는데 많이 쓰지 못한 이유가 많이 쓰면 뭔가 너무 없어 보이게 나와서 정말 1초 1초 넣었습니다. 아 그리고 이 걸어가는 씬도 비슷한 장소에서 찍었는데 똑같은 드레스 입고 비슷한 장소에서 찍었는데 이것도 걸어가는 씬이 생각보다 예쁘게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한 10번 넘게 찍었던 것 같아요. 걸어가는 씬만. 그래서 발 씬, 전신 샷, 그리고 상체 샷 이렇게 찍었는데 막상 전신 샷은 많이 못 썼고 발 씬이랑 상체 샷만 조금 썼던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이 비운의 여주인공 씬 이 씬도 할 말이 많은데 여기 그 스튜디오에 체스 제 몸만한 체스상이 있어요. 체스 조각상이 있는데 원래는 세워져 있는 조각상이거든요.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절망하는 안나의 심경을 표현해보고자 체스를 막 뒤집어 엎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체스상을 엄청나게 뒤집어 엎고 저도 막 머리를 약간 푸르헤치고 찍었던 씬입니다. 여기 뒤에 부분에서는 미사포가 벗겨지잖아요. 이건 어떤 걸 표현한 거냐면은 처음에는 주님께 회개를 하다가 죄책감과 흑화를 같이 느끼는 안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점점 미사포가 내려가는 듯한 씬을 연출을 해보았습니다. 이 귀걸이 씬도 참 할 말이 많은데 이 귀걸이 씬도 굉장히 많이 찍었어요. 왜 많이 찍었냐면 제가 귀걸이를 착용하는데 자꾸 대표님이 저보고 눈이 광어처럼 된다고 표정하고 그렇게 광어처럼 하고 해야돼요. 눈이 광어처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찍어야 되지 하다가 귀걸이를 진짜 착용을 한 게 아니라 귀걸이 착용한 채로 찍었어요. 그래서 착용을 하는 척만 했던 씬이에요. 실제로 귀걸이를 착용하니까 너무 눈이 약간 이상하게 몰리더라고요. 한쪽 귀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귀를 안 보고 귀걸이를 착용하자니 귀걸이가 착용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귀걸이를 착용한 채로 착용하는 척만 했던 씬입니다. 아 그리고 이 사과 씬도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원래 이 사과 씬이 스토리보드에는 없었어요. 그래서 막상 스튜디오에 갔는데 세 장이 있는 거예요. 세 장과 사과 소품이라고 해야 되나? 사과 소품이 있어서 세 장에서 약간 선악과를 꺼내는 듯한 씬을 해보자. 선악과를 꺼내서 타락하는 그런 씬을 넣고 싶어서 찍었는데 처음에는 사과 소품으로 찍었었는데 사과 소품이 너무 가짜 같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앨범 자켓 촬영해 주신 캐디너박스 사장님이 편의점을 막 달려가셔서 진짜 리얼 사과를 사오셨었거든요. 이거 끝나고 아마 캐디너박스 사장님이 사과를 드셨을 거예요. 실제로. 사실 사과를 먹는 씬까지 있었는데 먹는 씬은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빼버렸어요. 2절로 가면 갈수록 색감이 또 바뀌거든요. 점점 좌절과 죄책감과 절망에 휩싸이는 안나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도 점점 파랗게 노란 거에서 파랗게 변하는 느낌으로 편집을 했습니다. 아 그리고 여기 이제 카메라가 막 움직이는 씬이 이 씬 하나밖에 없었거든요. 근데 이 씬에서 실핀이 좀 나와가지고 이 씬을 못 쓰면 어떡하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다행히 실핀이 안 보이는 씬들이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잘라서 잘라서 예쁘게 썼습니다. 아 그리고 이 체스 씬 방금 지나간 거 보이셨죠? 이 체스가 체스를 둘 줄 아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이건 도대체 무슨 체스인가 이런 혼종인 체스가 어딨나 하시겠지만 소품이니까 이해해 주세요. 흰색하고 또 흰색해? 체스 두 나머지 잘 하셔야 되나? 느낌만? 여기 체스도 할 말이 많은 게 아까 체스 뒤엎는 씬이 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체스를 뒤엎다가 체스가 몇 개 사라진 거예요. 그래서 어떤 체스가 없어졌지? 이러면서 저희가 찍었던 씬들을 다 돌려보고 이거 한 3개인가 4개인가 없어졌었어요. 그래서 없어진 체스들 구석에서 찾고 저희 엎드려서 찾고 저도 드레스 입고 엎드려서 저기 있다, 저기 있다 이러면서 찾고 결국에는 다 찾아가지고 다행히도 소품을 제자리에 놓긴 했었는데 이거 찾는데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렸고 마지막까지 체스가 진짜 안 찾아졌던 체스가 있었어요. 그게 어디 있었냐. 이 체스가 사실 자석이었거든요. 막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. 근데 아무리 봐도 없어질 공간이 아닌데 딱 다 트여있는 공간이라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했는데 여기 촬영해 주신 이즈님이 어?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딱 봤는데 저기 카메라가 자석 철이잖아요. 그래서 체스가 자석이다 보니까 카메라 렌즈 쪽에 붙어있었던 거예요. 한 30분 동안 찾았었는데 카메라 렌즈에 붙어있어가지고 막 저희끼리 다 무서워 빵 터져가지고 카메라에 붙어있었다 이랬던 기억이 또 있네요. 여기 부분 컷 편집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.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는 느낌을 대표님이 저보고 해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그 대표님 작업실에서 저 혼자 이렇게 컷 편집하고 있고 대표님은 잠깐 나가서 쉬다 오셨었거든요. 그래서 컷 편집을 제가 한 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. 아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창문 여는 씬은 사실 없던 씬이었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창문에 빛이 들어오게끔 스튜디오가 돼 있었더라고요. 그래서 원래는 안 나갔다는 씬을 어떤 소품을 떨어뜨려서 막 이렇게 소품이 튕기는 듯한 소품이 계단에서 막 구르고 이런 씬으로 연출을 하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현실적으로 스튜디오 소품을 망가뜨릴 수가 없었어서 이렇게 눈뽕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. 끝이 났고요. 뮤비에 대한 비하인드 씬 설명 끝이 났고 NG 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. 그리고 사실 뮤비 찍기 전에 제가 원래 되게 웃는 상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이런 태폐미적인 태폐적인 컨셉이 어울릴까 너무나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여기 대표님과 촬영해주신 이즈님 그리고 또 세연 언니가 메이크업을 너무 예쁘게 해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고 저도 어떻게 이런 표정 연기가 가능했었는지 모르겠어요. 제가 좀 자뻑이 심한 편이긴 하지만 굉장히 저 자신에게도 칭찬한다. 연기를 너무 잘했다. 나 자신. 너무 잘했다.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 여기까지가 제 싱글 앨범 디어란나 소개 영상이었고요. 제 음악이 한 편의 소설이나 영화 같은 느낌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. 제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감사합니다.